이웃집 모십니다 이제 꿈꾸는 섬에 메인이 물고기한테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미니게임 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엔 빈병 하나 가져 얻었고 얘는 이름이 뭐지? 어? 놓치는 건가? 아우로 뽑네요 석판 미니게임도 있긴 한데 그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예전에도 좀 하다가 말았던 것 같긴 해요 아닌 거 다 했나 자, 얘 이름 뭐죠? 가시돌이? 가시돌이면 윗집이었던 것 같은데 헤이호 가시돌이 설치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 요령이네요 아우 위쪽이 힘든데 아이고 못 잡을 것 같은 느낌 어? 잡나요? 어 잡았다 운이 좋네요 빠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한 귀에 또 잡았습니다 네 너는 이름이 뭐니? 부쿠부쿠 부쿠부쿠? 어느 집이지? 할아버지인가? 촌장님이? 부끄러움이 많은데 촌장님 때 까보자 어 여긴 것 같다 뽀꼽뽀꼽 이런 여긴가? 징오징오 둘이 다 아니네요 이런 희수가 이쪽 집은 어? 있네 뭐지? 그래도 한 귀에 나오다니 신기한데요? 왕왕이었던 것 같은데요? 왕왕이었던 것 같은데요? 몽몽이 도서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서관은 없네요 왕왕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? 볶음 플라워 어디지? 전화기는 한번도 안 썼죠? 전화기는 한번도 안 썼죠? 어...이럴... 설치위치를 알아야... 설치를 할텐데... 이쪽은 아예 없고... 여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... 여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... 없죠? 이쪽 집 다시... 여기 있다... 너무 안 돼서 잡고 있었네요... 자, 다음 피규어는... 멸고기의 자체는... 멸고기처럼 생겼네... 뽀끔뽀끔뽀... 짠 어...약간 높은 것 같긴 한데... 기대를 해보죠... 안 떨어진다... 그만할게요 하긴 그러고 보니까 성스러운 아이 깨고 해도 되긴 할텐데 이걸 왜 지금 먼저 하는지 어차피 뭐 또 찐 또 개찐일 것 같긴 한데 뻑끈 플라워가 아닌가봐요 물고기라서 뻑끈 거릴 줄 알았는데 뽀꼽뽀꼬 뽀꼽뽀꼬면은 할아버지네 집이었던 것 같은데 너는 이름 뭐니 어 여기다 다음 피규어는 오징어네요 지난번처럼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려나 오징어로 들어오나요? 아이고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머리가 너무 컸나봐요 이번엔 누웠으니까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안될 것 같죠? 괜히 끝으로 갔나? 자 한 번 더 여기 녹색 라인이고 들어오나요? 들어왔다 아 아 아 이런 안 들어왔어요 사이를 못 지나갔네요 한 번 더 집이엔다 한 번 더 들어오나요? 그니까 여긴 여긴 또 못 들어오면 나갔다 올거야 어 뭔가... 걸렸어 도우면 안 되네 도우면 안 되네 도우면 안 되네 중간에 밀꺼같은데 먼저 잡으면 되는데 아 잡았다 징어를 잡았습니다 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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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지 할아버지네 집 한번 먼저 가볼게요 여기 촌장립대 어어 빙고 자 이번에는 쟤를 이름 뭐지 자 너도 한번에 나와주렴 닭이는 오징어가 한번에 안 나왔어요 부들부들 떠는게 수상하네요 더러질거 같은데 어 아니구나 아싸 확실히 뻑금플레오는 아니네요 헤이호? 헤이호면 윗집이었던거 같은데 여기였던거 같아요 요기였던거 같아요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설마 뭐 동물의 숲 동물의 숲이래 동물 마을까지 가야되는건 아니 아니겠죠 어 쟤를 어떻게 보고라는거지 쟤가 뻐꾼플라워네요 타이밍 좀 보고 있습니다 보라 라인인데 어 일단 넘버트려서 어 들어왔다 어 뭐 이정도만 해도 괜찮은거 같아요 일단 움직이진 않으니까 화분을 노려보죠 화분을 노려보죠 왜 좀더 안내려가고 아 머리에 걸린거구나 이번엔 머리를 잡아볼게요 또 화분 몸체에 걸리나요 아 그렇네 약간 위쪽으로 해서 머리만 잡아야 될거 같아요 아 넷 미친민은 머리만 잡지않은거야 아닌가 또 줄기에 걸리나 아 걸렸네 흠 뭘 해도 크레인 대각선 손에 어딘가 걸리고 있어요 그럴거야 아 너무 정직하게 간다 또 오 틀렸어 흐흥 고리가 안 잡힐 것 같은데요 벌어지지가 않죠 너무 드렸습니다 옆으로 이동은 안되네요 이번에도 화분 몸통을 좀 노려서 갖고 와 봐야 되겠어요 티끌만큼 올려서 좀 더 갔어야 되나 줄기 걸렸네요 이쯤이면은 아예 건들지도 않을 것 같던데 약간 돌아갔습니다 돈으로 얼마나 쓰는거야 이거 아직 몽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 좀 더 갔구나 아 은근히 어려운데요 정직하게 한번 가보자 집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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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끼 걸렸는데 아 약간 움직이긴 했어요 정직하게 하죠 그나마 움직이기라도 하니까 그나마 움직이기라도 하니까 그나마 움직이기라도 하니까 오드로드 어 잡았다 성공이네요 와 드디어 거냈습니다 이 다음은 멍멍이가 나오겠죠 뺏음플라워 뺏음플라워 자,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? 마지막 아니네 선인장이네 그러면은 꽁뭉이는 언제 나오는거야? 어? 잡혀지네 그리고 중간에 잡긴 했는데 떨어지나요? 어? 그냥 나오네 선인장 어디지? 윗집인가? 아주머니네는 멍멍이만 갖다주면 될텐데 올라가보면 알겠죠 882 아 여기있다 선인 설치했구요 이정도로 해줬으면은 뭔가 감사 인사 같은건 없네요 이런 자 어라? 피규어가 끝났네요 아직 멍멍이 없는데 아직 여기 비어있는데 아직 안 나온 이유가 있나? 여긴 어차피 뭐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빛나고 있는게 뭐가 빛나는거지? 호수 안쪽이 빛나고 있어요 뭐가 있는거지? 오케이 어중어라 잡아봐야 되겠다 우와 그러나 ática 인 Kumar 저것도 물고기야 하트 조각도 하나 얻었네요 루거 좀 바꿀걸 루거 중간에 못 봤구나 잡은거 아니었어 잡았다 잡았다 아이고 무거운거 빛날 때는 뭐가 있는거지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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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봐 물어 봐 물어 물어 물이 났네요 물이 났네요 물이 났네요 물이 났네요 잡았다 작은 물고기라 물이 났네요 물이 났네 물이 났네 물이 났네 몽몽이 아직도 없어요 미니게임이 여기 이쪽 집이었던 것 같은데 스몰아 볼게 소라 껍질 하나 더 챙겨서 소라의 집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시도해볼까 몽몽이 끊겼네 어디서 올리는거지 여기구나 30개 됐어요 30개 됐어요 소리나는 데가 있나봐 소리나는 데가 없었습니다 하트 4분의 1 조각 하나 얻었고 여기 갓 썼나요 갓 썼던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내려가 보자 왔던곳이고 부동쪽도 뭐 다른건 없을거 같고 다리에 모인다 다리에 모인다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이미 있었으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옆으로 못가고 다리 밑에 못들어가나요 잠재도 못가는데 잠재도 못가는데 딱히 뭐 더 있는거같은가 서른개 됐으니 한번 다시 올라가볼게요 서른개 됐으니 한번 다시 올라가볼게요 비석인가요? 패널석? 패널석은 땅파기 전문인 단페이였나 아저씨한테 갖다줘야겠구나 아저씨 아저씨 아니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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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나 가볼까요 미니게임은 얼추 뭐 이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단패의 호동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라이트인 중앙에 왔고요 위로 올라가면 알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불면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